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이 주어진 두 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수의 덧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덧셈에서 가장 큰 값은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하면 되고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더하기 음수를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는 2, 절대값 b는 3일 때 이렇게 두 수가 절대값으로 주어졌을 때 덧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뺄셈을 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절대값 a가 2일 때 될 수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부호를 생략하고 수만 써준다라고 이해하거나 또는 모두 양수로 바꿔 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빼면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2에서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면 2가 돼서 될 수 있는 값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 b는 3일 때 b가 될 수 있는 값도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 자, 가장 큰 값은 위에서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플러스 2 더하기 b는 플러스 3 그럼 부호와 같은 두세 덧셈이 돼서 정답은 플러스 5로 가장 큰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작은 값 자,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더하기 음수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수의 뺄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뺄셈에서 가장 큰 값은 양수 빼기 음수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빼기 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왼쪽하고 똑같고요. 자, 첫 번째 a 빼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은 양수 빼기 음수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양수인 플러스 2, b는 음수인 마이너스 3 두 개를 빼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뺄셈이 됐어요. 뺄셈은 우리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죠. 빼기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와 같아서 바꿔 쓸 수가 있었고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와 같아서 바꾸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기 빼기를 더하기 더하기 바꿔서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으로 바꿔요. 그래서 더하면 플러스 5로 가장 큰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a 빼기 b의 값 중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빼기 양수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빼기, b는 플러스 3이 돼서 이번에도 두 수의 뺄셈이 됐어요.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를 바꿔서 덧셈을 바꾼 다음에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 절대값 a는 6, 절대값 p는 8일 때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두 개가 있고요.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8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값 자, 두 수의 덧셈에서 가장 큰 값은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플러스 6 더하기 b는 플러스 8 자,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부호는 플러스고 6 더하기 8은 14가 돼서 정답은 플러스 14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작은 값 두 수의 덧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더하기 음수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14가 돼서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절대값 a는 7, 절대값 b는 4일 때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7 두 개가 있고요. 자,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a 빼기 값 중 가장 큰 값 자, 두 수의 빼셈에서 가장 큰 값은 양수 빼기 음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7 빼기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를 빼게 되면 자,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로 바꿔서 더셈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7 더하기 플러스 4 자,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됐습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 4 더하기 7은 11이 돼서 플러스 11이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a 빼기 b의 값 중 가장 작은 값 자, 두 수의 뺄셈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음수 빼기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 빼기 b는 양수니까 플러스 4 자, 두 수의 뺄셈이니까요. 자,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로 바꿔서 더셈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부호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라서 부호는 마이너스 4 더하기 7은 11이 돼서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